첫 번째 수업은 폴트예요. 백핸드. 아, 긴데요. 괜찮아.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파이팅. 흥분하지 마. 첫 번째 수업은 폴트예요. 안 돼, 안 돼, 안 돼. 더블하면 안 돼. 더블 폴트가 나와요.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서브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빨리. 빨리. 됐어, 됐어. 붙어. 유. 백핸드. 언니, 한 번 더. 빨리. 나갔습니다. 라인 바깥쪽입니다. 잘못됐다. 이수민의 범슬. 4대3. 다시 한 점차.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어. 아, 근데 너무 재미있죠. 너무 재미있지. 너무 재미있지.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아니, 우리도. 거의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김보리의 서브. 첫 서브는 폴트입니다. 폴트, 봐, 긴장했어. 그래서 생졸아올던 짓을 하시네. 포인트. 로브, 로브, 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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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이 넘겼어요. 6. 다시 벨리를 막지 못합니다. 아, 미안. 로브 잘했잖아. 도망갔다. 앞으로 나왔으면 되는데. 로브, 로브를 띄워줬어야 돼. 더 띄웠어야 돼. 더 띄웠어야 돼, 띄웠고 더 띄웠어야 되죠. 높게 띄워야 되지. 이거는 잘했어. 자. 자. 아, 로브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지금 정말 대회 같은 느낌이 나고 있는 이번 평가전이에요. 적어도 못 봤진 말이야. 맞다. 나이스. 자. 평균의 포핸드. 아, 여기서 미스가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도 리턴 잘했어. 공이 되게 낮게 깔리지. 어, 일부러 낮게였는데. 더 낮게. 더 앉아서. 받을 수 있는데. 어, 할 수 있어, 우리. 어, 저걸. 범실을 줄여야 하는 내일의 위닝샷 팀입니다. 아, 좋다. 서구 좋다. 오, 박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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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네요. 김보리가 점수를 만들면서 7대3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길어요. 파이팅. 터블불트. 터블불트. 괜찮아, 괜찮아. 어, 혜리가 흔들리네. 보기 드문 장면이다. 그러면 이제 손이, 손이. 긴장하나봐. 손이, 손이야. 손이 긴장되니까. 수수가 일정치가 않아. 괜찮아, 괜찮아. 혜리 씨도 긴장하는구나. 가지, 가지. 오케이, 자식이. 오케이. 재밌게 하자, 재밌게.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음, 큰일 났다. 음, 잘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파이팅. 아! 다행이다. 그렇다. 아! 까비. 괜찮아, 괜찮아. 뭔 일이야? 괜찮아.